지금 남자 있어요? 네 한 명이야? 두 명이야? 두 명이요 두 명이지 그지 한 명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두 명으로 보이거든 네 하나는 연아야? 네 얘는 최근에 만났어 어떻게? 만난 지 한 8년 됐어요 8년? 네 오래됐네 그지? 네 어 일단 두 사람 번갈아 가면서 잘 만나고 있네 네 그지? 네 근데 충족은 안 돼 맞아요 채워지지가 않아 네 얘는 연아 얘는 그냥 참 좋아 네 너무 편해 네 편하고 너무 좋아 네 근데 언니 만족감은 또 이 사람 같은 게 능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애는 너무 착하고 너무 좋아 날 너무 편하게 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내가 지랄하고 개차반을 해도 얘는 다 받아줘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언니가 어떤 남자를 만나도 얘는 못 버리겠어 맞아요 그 외에 또 한 사람은 바뀌는 사람이야 얘는 안 바뀌는 사람이고 네 연아 얘는 안 바꿀 사람이고 네 그 외 사람들은 만났다가도 헤어지고 만났다가도 헤어지고 바뀔 사람이야 맞아요 그지? 근데 웃긴 게 이 연아는 내가 그런 걸 알면서 내 끼가 이렇게 있다는 거 알면서도 다 받아줘 또 네 내가 딴 놈 차고 있는 거 알면서도 얘는 또 이해하고 받아준다? 네 병신이야 이거? 아 그래서 못 버리겠어요 아 얘는 언니를 너무 사랑해 연아 얘는 네 그리고 둘이가 너무 잘 맞아 네 그지? 네 그래서 언니가 못 버리는 것도 있잖아 네 착하고 날 잘 받아주는 것도 있지만 잠자리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맞아 맞아요 얘도 그래 아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색정이 들면 헤어지기 힘들다는 말이 그 말인 거야 아 그래서 우리 언니는 네 내가 다른 놈한테 시집을 가도 네 얘는 옆에 꽤 차고 있을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자 남자만 서방지 그 뭐지? 기집질 해보고 양방에 소수를 두 개 거는 게 아니라 여자도 그래요 음 언니가 그 사주야 그런 거 같아요 어 맞아요 그지? 네 어 그리고 그거를 이해 못 하는 사람은 이해 못 해 근데 언니 팔자에 그거 들어있어 언니는 팔자에 색을 되게 즐기는 여사예요 술만 먹으면은 좀 뭔가 꼴리면 바로 찾아야 되는 남자라 언니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나도 나도 때로는 내가 왜 이러지? 응 이해가 안 돼 어 나 뭐야? 네 어 너 여기에 발광하는 년이야? 미친년이야? 이렇게 싶어 언니 스스로도 그지? 근데 팔자에 그게 들어있어 색이 들어있어요 아 아 팔자에 어 옛날에는 그걸 오입질이라 그러거든요 네 팔자에 그게 들어있어요 뭐 도화살이다 뭐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입질하는 게 팔자에 들어있어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에는 서방을 놔두고 밖에 나와서 서방질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신랑을 놔두고 또 서방질을 해야 되는 거야 끼가 아주 다분한 거죠 어 어 남들은 날 보고 손가락질을 못하는데 팔자 도망가 어떻게 가겠어 어 언니가 그 팔자 그죠 네 어 그리고 언니 결혼했었어요 네 그지 네 결혼했을 때 지금 이혼했어 네 응 그지 네 좋은 놈인 줄 알고 결혼했지 네 돈 많고 주고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지 네 그지 근데 빚 좀 개살구였죠 네 그지 네 그래서 언니가 빨리 선택한 거잖아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빨리 선택한 거잖아 그지 어 네 그러니까 언니는 돈 벌어주는 놈 따로 네 내 몸 만족시켜주는 놈 따로야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늘 그랬죠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이 연아 이 말고 올해 드만 연아 말고 이 만나는 사람은 돈질이야 네 그지 네 돈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 네 그게 그죠 그지 네 어 근데 이 사람 가정 있어요 없어요 없고 파국에 있었을 때 응 아이를 하나 놓고 그냥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가정은 있어 보여요 어 여자가 있어 보인다고 아 그래요 응 이 남자뿐으로도 언니한테 네 언니한테 몸으로 만족하는 여자고 네 돈 쓰는 여자고 네 어 신의 또 만나는 여자는 또 따로 있어야 되고 아 음 그래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 사람 팔자도 그런 팔자고 나의 팔자도 그런 팔자라 근데 이 사람은 남자가 있다는 걸 알면 안 되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연아는 딸아도 나를 찾는 남이지만 네 이해해주는 남이지만 일을 해서 해준 게 아니라 언니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일단 돈은 잘 써요 네 그치? 네 언니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언니 해달라는 거 다 해줬죠 네 지금 이 사람 작년에 만났어? 재작년에 만났어? 올해 만났어요 올해 만났어요 네 작년 재작년에 또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그쵸? 그 사람 가고 난 자리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들어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쵸? 어 갈아탄 거죠 언니가 어떻게 보면 거짓 갈아탄 거 비슷해요 네 뭐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하다보니까 갈아탄 거 비슷하게 된 거지 그쵸?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나한테 돈을 잘 쓰니까 언니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해 팔자에 그렇게 생활해 언니는 두 번 결혼은 없어 아 정말요? 응 두 번 결혼식을 하는 건 없어 응 이렇게 살 거야 아 아 아 아 근데 남자는 항상 있어요 네 돈 대주는 남자는 항상 있어 아 이때까지 항상 있었고 네 안 그래요? 맞아요 그게 언니 팔자야 아 응 애첩으로 살아 응 애첩으로 살면서 나는 또 몸을 따로 못해 풀고 네 그게 언니 팔자야 네 두 번 결혼은 없어요 네 두 번 결혼은 없으니까 결혼 상대로 만나게 되면 언니 또 힘들어 응 폭박돼 있는 것 자체가 언니는 또 힘들어 맞아요 그죠? 완전 싫어요 어 하고 싶은 생각 결혼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은 또 있어 네 있는데 그렇게 내가 메여서 살 거 생각하니까는 엄두가 안 나 맞아요 그죠? 네 어 네 딱 정확하잖아요 네 너무 정확해요 어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언니한테 답이야 네 앞으로 계속 남자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서 돈 대주는 남자는 계속 있을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 팔자 좋은 거지 뭐 그럼 내 거 즐기면서 살고 네 평범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네 팔자에 들어있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언니는 남자를 만나게 모입을 하면 어 잠자리를 하게 되면 응? 남자들이 또 언니를 안 놔 또 안 그래? 네 그치? 네 그러니까 한번 굳이 쳐보고 보는 거야 언니는 어 네 그러니까 그게 어 우리도 이렇게 살지 마라 라고 어 솔직히 말해서 혼을 낼 때도 있고 어 그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우리 또한 음 뭐 이제 막 뭐라야되는 이거를 뭐라야되나 조언을 많이 할 때도 있지만 팔자에 들어있는 것도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응 근데 언니는 그게 팔자니까 내가 사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언니가 뭐 유부남을 만나서 유부남 가정에 가정을 깨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쵸 나는 숨은 여자로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남자 뿐더라도 바람을 펴야 되는 남자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 언니 말고 다른 기집을 만나라도 다른 기집한테 돈 쓸 거야 네 언니 또 만나는 남자들마다 그런 놈을 만나 돈 쓰는 놈을 만나 어 그거는 내한테만 아니면 다른 기집을 언니가 싫다 그러면 다른 기집을 꽤 차고도 돈 쓰는 놈들이거든 그러니까는 그냥 언니는 그렇게 만나 그러면서 언니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 그 가정에 만약에 가정 있는 놈을 또 만나게 될 거에요 네 가정 있는 놈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 가정에 절대로 해가 되지 않는 철저하게 숨은 여자가 돼줘야 되는 거 그건 언니의 기본차 언니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기본 예의야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언니가 내 팔자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젠틀해요 일단 젠틀해요 젠틀하고 자기 일에 너무나도 미쳐서 사는 사람이고 자기 일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에만 언니가 그거 뭐지 처치만 안하고 일에만 지장 안 되게 한다면 언니한테 돈 잘 쓸 거에요 네 안 그래요? 그럼 그랬어요 그치?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그거야 어 그거면 돼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하자는 소리가 나올 거에요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어 근데 그거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가 결혼한 너무 그거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냥 다른 남자 또 갈아타야지 팔자는 안 들어있으니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외에는 뭐 별거 없잖아요 네 별거는 없긴 한데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솔직히 일하는 거 너무 재밌거든요 응 계속해요 언니가 돈 벌고 일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집만 있으면 답답해서 일은 하고 있어요 응 지금 무슨 일이에요? 뭐 서비스업 해요? 네 어 바에서 어 바에서? 네 언니가 운영하는 거야 아니면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 어 그래 운영하는 거는 안돼 운영하는 건 안되고 어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 뭐 아니야 작년 7월 달부터 답답해 어 맞아 그때 그만두려고 하다가 Suzuki 그냥 참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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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게 들어와 있어. 내년 초반까지 그럴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일도 하기 싫고 또 일 나가도 별로 재미가 없고 그러면서 어쩔 때는 손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또 재미가 있어. 이따가 너 출근할 때가 너무 싫어. 출근할 때가 너무 싫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년 초반까지 그럴 거예요. 내년 초반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니야. 언니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어? 있어요. 집안에? 집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 때문에 항상 힘들어? 모르겠어요. 제가 돈을 흥청망청 쓰는 타입은 아닌데 모아두기도 했는데 그냥 더 많이 모아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거 같아요. 그게 아니라 언니는 돈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누가 줘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집안, 가정 가정사의 금전의 실수가 굉장히 많았던 집안이란 말이야. 우리 집안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돈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도 있어야 되고 지금도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언니 혹시 남자 형제 있어요? 아니요. 언니만 있어요. 언니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언니는 뭐해요? 언니는 좋은데 시집까지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 또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되는 거겠지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라든지요. 네. 제삼자똘 이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부모의 근심살로 들어오거든. 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보러 오시든지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 이때까지 우리 언니 보고 조금 시부모와의 관계를 조금 조심해서 지나가라 그러세요. 그렇지 않고는 조금 싸움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혹시 부모와 안 좋다 보면 부부간에 또 시끄러워지게 되겠죠. 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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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다 보면 또 부모가 또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인지를 좀 잘 하셔서 언니 보고 조금 성격 좀 죽이고 가라 하세요. 알겠어요. 우리 언니 성격이 좀 보통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은 무조건 해야 되고 네. 잘 못 참아요. 참는 게 안 돼요. 근데 그게 부부간에는 내가 부부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을 때 어른이기 때문에 참는 건 또 참아 우리 언니가 하긴 해. 여우짓을 하긴 해. 하다가도 지 성질을 못해. 지가 못 이겨먹으면 이걸 한 번씩 폭발을 해버려. 우리 언니가 맞아요.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도 힘들어.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게끔 우리 언니한테 성질 좀 잘 죽이고 가라 하세요. 알겠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